할 것 같아서 그럴 자신 없어서 나 일어난 자이니까 나이 할 때 이 소리를 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호흡과 압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똑같은 판 저것도 파샵 있잖아 나이도 파샵이고 내 부분도 내게 눈 할 때 네도 나 일어난 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서 다시 한 번 내게 눈물 보일까 봐 봐 봐 봐 음정이 지금 이게 소음기를 마시잖아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 봐 봐 봐 봐 봐 숨이 없으니까 계속 음정이 떨어지는 거야 나만 말했잖아 손을 내려면 두 가지 호흡이 없으면 음정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힘은 있어도 호흡이 없으면 음정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다시 와 볼게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연습을 할 때는 다른 거는 다 안 해 못 해도 되는데 일단 음정만큼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오면 좋을 거 같아 알겠죠?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dus